아니 왜 그러세요? 재미잖아요. 다지마와래. 오빠 다지마와래. 오빠 화이팅. 화이팅. 자 갈까요? 이런 뻔뻔한 자스트를. 긴장하시고. 연기해줘. 액션. 아 다시 낸지. 축하해 여기. 오빠 대상 그다음에. 액션. 인가요? ну. 충격. 된고 하다가. 우와. 리언디슨 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리언디슨 보다 훨씬 낫다고.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.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. 흐르는 뜨거운 눈물 오가는 저만. 많은 사람들 누가 내 곁에 와줄까요. 이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.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. 생각하네. 세계에서 노래 제일 잘 부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목이 잠겨가지고. 소름이 끼치네요. 세계에서 노래 진짜. 야 진짜 지구장에서 진짜. 세계에서는 이렇게 해도 그럴 수 있네. 어떠세요? 시원 씨 같은 남자. 좋죠. 남자친구론 별로고요. 아 그래요? 매사에 진지해요. 그거 좋네. 좋은 것이. 그러니까 한 30대 넘어가면 참 좋을 타입. 매사 진지해요.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 접시에 푸시길래. 이쪽에 하나 두시려고.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많이 드세요. 이거 만두 진짜 맛있다. 접시 좀 짚었네. 바로 암케이트가. 형 지금 얘기하니까 그것도 퍼주는 건 되게 이상해요. 아니 슛 들어가면 못 퍼주잖아. 지금 슛 들어가. 들어가 있어요. 아니 이건 어디서 나셨죠 또? 조금만 더. 이거 보아 씨 이거 좀 덜어드릴까요? 아니요. 좀만 먹어볼게요. 그럼 덜어줘요. 좀만 먹을 사람이 아닌가. 아까부터 정말 잘 먹었는데. 아 저 지금 스쳤어요? 좋네. 야 아우. 느끼진 않아요. 자. 머리가 내르다. 뱉으라 뱉으라고 철근 준 거야? 레모네이드. 레모네이드. 누구랑 나가자는 걸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. 형이랑 나간다고 했더니. 송윤규 씨 아세요? 다 알아요? 네가 그러지. 걔 거지 때부터는 알아요 그러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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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 제가 지방 팀에 있을 때. 형이 그.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덥고 제일 추워요 거기가. 그 여름에 대구까지 와서. 병원아. 좀 주책받는 걸 수도 있겠지만. 병원아. 공 점져. 공 하나만 줘봐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그것도 원래 그. 없어보이는 이미지로. 공 하나만 줘봐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제가 그. 해치타이거스 있을 때도. 광주까지 형이 또 일부러 와서. 트레이드된다.